아 저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왜 공격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스전에서 저렇게 공격이 안되면은 어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공격을 안해 그냥 아예 나 막 진짜 수십번 눌러야 한두번 때려 때리질 않으니까 데미지를 못 넣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이거를 게임을 아 뭐 이러냐 게임이? 이건데 검색해도 안나오거든요 애생님 버그가 나만 있나? 아 나만 있는게 말이 돼 애초에? 끝이 시작됩니다 버그가 나중에 생긴거 아니야? 패치해서? DLC라는거 아닌다던가 아 그지 그 축복이랑 아이템 쓰레기 나왔어 아 계열받아 음식카드 한장 준다 어 뭐야 음식카드가 아닌데? 이걸로 할래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아 너무 열받아 난 너무 열받아 이렇게 열받는거 진짜 오랜만이야 야 어디 공격이 안될 수가 있냐 어 어떻게 액션게임인데 공격이 안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이 돼? 키를 눌러도 그냥 아예 안되버려 어우 야 수천설 주네 나 10이나 줬는데도 저거 하나밖에 안좋아 토큰이랑 아 절반 가져가라 어 괜찮네 잘 잡혔네 항해합시다 아 열받아 야 게임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돼 공격을 안하니까 참나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연인다 아 포션 준다네 실패하면은 포션이 되죠 하나 받구요 뭐야 방금 못 받았어 이걸만 안걸리면 이걸만 안걸리면 이걸만 뭐 뭐 아래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해 아 뭐야 성공했네 성공하면 공격 안당하는건가 이거 싸워야되는데 내가 어 대출 10원이냐 야 랜덤이었어 이거 어골도 손실 너무 헤린데 아 처녀 해야지 어 펠리티 받더라도 천연은 해야지 물자 받으면 됐네 이걸로 역시 5 받았죠 3 받았죠 어 좋죠 나름 뼈대있게 받았죠 아 장난 아 야 그럼 플러스마에서 제로잖아 이 미친게임아 하나 둘 셋 셋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이번파 안되겠는데 일단 가 솔직히 보스 만나서 죽이기만 하면 돼 공격만 되면은 그냥 체력 위에 일만 있어도 한 대도 안 먹고 죽일 수 있어 공격만 되면은 공격이 어떻게 한 번을 안되냐 미친 쓰레기임아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일단 포션 나왔구요 얘가 음식 주면 되지 좋아 10명 10, 20 아아 아 너무 열받어 순간적으로 너무 못 때리니까 이제 너무 짜증나더라 와아 지옥불 아 나한테 맞으면 지옥불에 가면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독때문이구나 뭐가 자꾸 체력을 하나 했네 야 뭐야 반격 안해 됐다 아 너무 너무 짜증나 아 너무 힘 빠져 진짜 아 하아 개울받아 하아 음식 줘 그렇지 몇 장을 빼는 거야 10 델놈 데리냐 포션 뭐야 보물 준다는데 대성공이다 올 올 올 골드 잘나왔다 방패 줄게 어 어어 원하는게 없어 나한테 야 아 자식 그 새끼 자식 아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공격 안 되니까 너무 막막한데 그냥 못 때려 그냥 내가 내가 때려야 할 타이밍에 때려서 상대를 밀어내야지 어 상대를 물러나게 하면서 이제 데미지를 넣는 건데 공격을 안 해버리니까 내가 피할 수도 없어 클릭을 한 타이밍에는 때리려고 들어갔는데 공격을 안 해 이거 맞아 근데 어떻게 해 이걸 내가 가 그냥 몰라 아이 미친 가만히 해 가만히 해 이게 마지막으로 돌아왔어 제가 힘들어 너무 오래 걸렸어 내 삶은 아 무기도 좋았는데 어 지금 이 무기죠 어 잘 나왔죠 아 참 짜증나 죽겠어 아 그냥 무조건 깨는 각이었는데 솔직히 체력도 있고 때려지 때려지기만 하면은 때리질 못했어 지금 어이가 없어 아 포션 몇 마리 일곱 마리 개꿀 십사 육십 구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지옥불 해야겠다 너무 많다 왜 뭐야 시간 아깝다 예이이쓰 저어 뭐야 축복이 뭐야 저거 처음 해받은 축복이 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냐 이 칼은 아 저게 마지막에 주는 거구나 이벤트로 오~! 풀피 됐어 기본 풀피 가져가지 자유롭게 사용 버프 계통이란 필요가 없는데 두 개 남았어 스케일 먹는 자랑 별이 별게 다 있네 아..너무 혐인되는데 게임은 나 이 게임을 계속 해나가고 싶지가 않은데 아 버그 진짜 뭔데 아니 아니 버그가 있으면은 있을 거 아냐 근데 그냥 나 안 때려 그냥 아예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아예 안 때려 이런 부저 이런 야 뚝배기 팔아 뚝배기 어딨어 구원? 일단 구원이라고? 아무것도 들고 가죠 하아 아 너무 돌린 거 아니냐 오우 예아 랜덤 게임 칠 하아 치럭 마르니까 아 버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냥 안 때려지는 거냐 참 나 어이가 없네 뭔 짓을 했길래 안 때려지는 거야 아니 아 그냥 공격이 안 돼 이런 게임 처음 해본다 나 진짜 그 똥물리에 때 진짜 개 똥게임들만 골라서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도 공격은 됐어 캐삭이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뭐 하자는 능력이야 뭐 하자는 능력이야 고통카드 받을 텐데 이거 실패하면은 얘도 아는구나 쉐드 치료 고통카드가 제일 끔찍하다는 거를 아 저 카니발 좀 없애버리면 안 되나 저런 걸 대체 왜 넣는 거야 저런 개 노잼에다가 이벤트도 그냥 뭐야 영웅 떠났다고? 어 뭐 저주 그냥 준 거야 나한테? 저주 그냥 준 거야 나한테? 참나 혈액경매 이번 건 잘 나왔죠? 야 야 저거 토큰 하나 주려고 1060 가져온 거야? 여기 심지어 이거 랜덤도 있는데? DLC를 이따위로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재미없게 가자 돈 필요없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몬스터보다 더 어려워 때려지기만 하면 이긴다 솔직히 한 대도 안 먹고 이겼어 어 때려지기만 하면은 방패 쿵쿵쿵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거 만한다고 죽을 것 같진 않고 가자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카운터 왜 안되냐 야 뭐 이렇게 그냥 가자마자 죽이면 어떡해 나를 하 굴렀어야 됐어 야 구르는 건 되는데 확정인데 당연히 카운터를 치면은 근접 애들한테는 지옥불을 묻히니까 하려고 그랬지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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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구 진짜 못하겠는데 치 스케일 나오면 반응을 안해 힐터가 굴러다니기만 해 벌레야 아르마딜로야 가자 가자 이 선택을 선택하자 이 선택을 선택하자 이거 한번 도박 띄워야겠다 안되겠다 아...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냥 랜덤인가봐 아... 하... 나 너무 열받아 어우 씨... 심지어 골드 가져갔어 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지 마이너스가 됐지 이번에는 나 간다 긴급 탈출 솔직히 진짜 어... 스펙 없이 스펙이 오히려 기본보다 더 낮은 상태로 가도 그리고 보스... 보스전에서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길텐데 하... 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공격이 안되는거는 하... 아 그것도 마지막에 또 이러냐 아... 어어... 열받아... 보이지 않는 저주에 걸린거 같애 보너스 칙도 톡패하자하게 갚죠 15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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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초반에 음식까지는 걸지 말자 이게 있네 어 개 좋잖아 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그 강성.. 강성 무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번개 너무 편해 쓰기가 아니야 길죠? 어 포션 좋구요 아니 얘는 버그 없으니까 버그 없겠지 없는 거지? 때려봐야겠는데 없던 애다 얘는 없는 애다 아 혼자 나왔어 보아 좀 데리고 나와 그런 공격이 있냐 세상에 어떻게 피하냐 그거는 어떻게 피하냐 거를? 어떻게 피하냐 거를 야 뭐야 와서 찌른다고 거를? 아 시점 좀 어떻게 해봐 시점을 무슨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이것도 이런데 편질해가지고 아이템 안 나면 얼마지 않을까 참나 새 아이템 살 때마다 저주를 얻는다고 야 안 되겠다 야 아니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음식 사라는 거 아니야 그래 인정해 음식 살 수 있지 아 너무 피곤하다 축복 줘 저주를 깨주던가 이딴 거 주지 말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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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스만 만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자는게 어딘가 길이 있겠지 가자가 그냥 주접내기랑 동물구조 하고싶은데 저거는 게이득이긴 한데 저주 걸리면은 저거 본처도 못 빼니까 지금 보스랑 싸움 이길 수 있으니까 축복손실 돈주는거 가져갔네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보스만 만나면 돼 이 무기면은 충분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션 자꾸 킥만 나오니 됐어 됐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죽이면 돼 그냥 킹더스트 약하니까 스케일만 주시면 되겠네 킹더스트 약하니까 스케일만 주시면 되겠네 엄명이 나오고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 스케일만 흥미로운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은근하게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왼쪽으로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정상적으로 먹히면은 아무런 고생을 안 한다고 이렇게 아 깜짝이야 일반병인 줄 알았어 뭐야 저기서도 함정 있어? 몰랐어 아 타이밍 좀 보소 아 야 그만해 범계 왜 안 떨어지냐? 이펙트가 없는 거야?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다 지금 아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떨어지나? 야 뭐야 야 아 너 잘못 불렀어 아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무 의지가 없어 지금 보스가서 공격 안 되고 생각하니까 어 내가 내가 그냥 뭐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면은 내가 그냥 참고 하겠는데 벽으로 안 되니까 너무 열받아 자 ㅎㅎ 흰 흰 보스 만나면은 저주가 걸려 90% 확률로 공격이 안됩니다 95% 확률로 공격이 안됩니다 너무 열받아 심지어 공격키를 막 눌러도 공격이 안돼 아 좋은거 나왔죠 이번거 잘 풀릴지도 모르겠는데 훔쳐 도박은 처음에 해야지 야 잘 뽑혔다 이거 순간적으로 카드 없어진 줄 대출 비싼거 너무 비싼거 말고 좋아 어 잘 비벼졌죠 이번거 동물구조 이번에도 살기만 하면 된다 더스트 툴 아 나왔다 번개 한명이나 살았어? 잡았고 체력 2먹고 아이템 먹고 개꿀이고 달달하고 좋아 기..기쁜 마음으로 하자 내 기중한 시간을 여기다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13개 준다 준다네 13개 준다 무려 착한 내가 13개를 준다 축복을 받는다 13개로 산다 30분 넘게 걸리는건데 좋은거 나왔다 어 이 정도면은 저거 제일 좋은거 같아 개인적으로 재밌어 데미지가 세서 기분좋아 어차피 몇몇 모델일거 같으니까 아 무슨 이딴게 나와 아 야야 치우자 보자 내꺼 있냐? 치워지 있냐? 와 다행이다 가능하네 음식 사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4개는 갖고와야지 재수없게 44에 14개인데 몰라 가자 뭐야 뭐가 절거야 갑주 팔어 얼음갑주 골드 3 장난하냐? 13 아 아 장난하지 말자 진짜 아 씨 자꾸 욕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내 잘못이 아냐 아마 이러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어? 여섯마리 나오라고 여섯마리 쟤 보스한테 저걸 쓰던가 아 아싸 공격 안된다 갑자기 아 됐다 못다 쏘는거냐 아 공격 왜 안돼 여기 여기 기준이 뭐냐 뭐가 나와서 보안이 안되는게 아니라 뭐 걸리는게 있는거야? 여기 고장났냐 그리고 왜 아 뭐 고장난척을 왜 했어 건강하신 분이 아이 왜 뭐하냐 자꾸 너무 지금 의욕이 없어 정신을 차려야돼 뭐 뭐 줘봐 아무것도 없냐 뭐 줘봐 아무것도 없냐 가 가는 일만 남았는데 뭐 알려주기면 뭐 알려줄거야 장난하나 진짜 외길이다 돈 많다나 어 포션이다 음식 좀 주자 그래 이렇게 나오라고 얼마나 편해 여섯마리 주면 더 좋았겠지만 애 포션들 아 이거 구구구구가 있지 따로 찍어 아 황의하지마 됐다 62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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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 가차에서 고통받다 도착하면 공격을 못해서 져 너무 하고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우리 무시해 아 야 돈 지금 가져가면 어떡하니 이제 도착했는데 개같은 게임아 저주 지금 뭐 걸려있는거냐 사면 저주 걸리는거는 빠졌나 지금 여러 번에서 기억이 안난다 헷갈린다 이거 가져가야될거 같애 버그 때문에 질거 같애 안그러면 아 여섯개 먹냐? 아씨 하나만 가져가자 우리 4개인데 치사하게 와도사들은 비싸게 받는다 갑니다 여기라는거지 길이? 게임이 만들어진다 네가 생각해났냐 물 잡았자 어 잘나왔다 야 잘나왔다 아 존나 게임하기 싫다 진짜 아 씨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너무 열받아 아 마지막바퀴에서 숨겨졌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해 다 죽이면은 10이 올라가니까 좋게 생각하자 플러스 2잖아 결과적으로는 다목걸스 아껴뒀다가 한꺼번에 잡아야됬어 보스전에서 아홉개 다 써서 죽여야지 다목걸스는 터널거 아니야 숫자 킨대 아홉개 좋아어 야 그래 해골도 부르냐 뭐 늦어 여기까지 여기들 있냐 좋아 하 하 아 다목걸스로 보스 잡아야지 아 씨 기술 여러개 못쓰겠지 다목걸스가 아홉발이니까 저게 제일 낫겠지 그래도 잡아라 제발 이거라도 가져가자 아냐 다음번에 써야 다음번에 써야 다음번까지 무조건 그런게 문제가 아냐 못때려 그냥 아예 흉글 못때려 제발 이제 만나게 해줘 보스 나 여기서 보스 안나오면은 공격당해 골드 없어서 너의 건강과 죽음이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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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을거 아냐 맵을 돌아야 잡을거 아냐 안먹고 잡아야지 별수 있나 위쪽이겠지 당연히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고블린 신규 카드에요? 오 음식과 골드를 조금 훔쳐갔다 몬스터 카드를 들어간다 사위면은 6이니까 반격 안하는 개죠? 이게 신규라고? 전에 잡았잖아 오 예스 음식도 없고 돈도 없잖아 돈으로 두번더 이동할만큼 생겼죠? 어딨네 개이득이네 잘 안나서 그런가 더 이득인거 같다 어 이러면은 4번 가니까 돌아갈 수 있겠다 돌아간단다 도전까지 가겠지 이번에 보스 나와줘야되는데 진짜 있을거 다 있는데 됐어 이제 여기서 보스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활력이야 음식 없는데 음식의 자료를 어떻게 판매할거야? 없는걸 어떻게 판매해? 없는걸 어떻게 판매해? 어 그냥 골드카드를 주는거야? 음식 안팔하는데? 야 대박 골드 대박으로 나왔어 어 이정도면은 좀 버티겠는데 손실로 빠졌고 요쪽이네 아 다무글라스 있으면 돼 아 이제 좀 나와라 여덟.. 여덟칸 밖에 못간다 나 저기야 필 여기 아닐까? 여기나? 똑같네 여기던 저기던 잠깐만 돈이 36원인데 만약에 20원정도로 저 돈 변경을 제거를 하고 음식을 산다 그러면 더 이득인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2개 자주 풀고 너무 이거 헤리야 돌아가 아 이정도면 그래도 끝까지는 가겠지 이제 이제 보스겠지 길 잘못될까봐 산건데 하.. 어떻게 되겠지 앗써 용섬하자 느려지는거 좀 그러니까 음식 덜 먹죠? 음식 카드 5개 아 좋아 축복 그리고 체력 실패하면 체력 애매한데 고통카드 받는데 실패하면은 몰라 좋아 좋아 실패가 오히려 낫죠 뭐 나오냐 몇 데리고 나오지? 둘 데리고 나오나? 둘만 데리고 나와도 이득이지 기본 체력으로 갈 수 있는데 앗 뭐야 왜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왜 안때려 때려 공격을 안해 공격해 그래 아이씨 아이씨 공격하라고 그래 야 아이씨 마우스가 망가지겠다 야 공격좀 해 그렇지 안하는 기준이 뭐냐 그냥 안하는데? 공격해 방패치기도 안해 그냥 아무것도 안해 파워패스 그냥 공격을 좀 해봐 아이씨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아우 됐다 마우스 바꿔야 되나? 아이씨 공격하나 손실 9점 내기 아이씨 포션들이죠 82까지 올라간다 보스좀 나와봐 보스 나오면 이길 수 있어 진짜 공격만 되면 이긴다고 번기 떨어졌다 어우 잘 나왔잖아 여기 두장 동점은 상점 그냥 제껴도 되겠지? 아닌가? 한번 하고 가자 조금 비싸다는데 조금 비싸던가 말던가 조금 비싸던가 말던가 아 사원이면 이거 사자 아 너무 끔찍해 아 왜 들어가 거기를 아 뭐 선택지가 없어 그냥 들어갔어 그냥 떠나 ㅎㅎ 으흥 찔찔 좀 그만 빼갔으면 좋겠는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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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도박힘 다 먹으러서 잡는거야 뭐가 있지 않나 터뜨릴게 때려 무시하고 때려 그냥 데미지 너무나져 지금 잡았고 잡은거 아니냐? 어 뭐 공격이 너무 잘돼 갑자기 죽어줄래? 어 야 왜이렇게 아프냐 아 야 잠깐만 아 공격 안돼 아 갑자기 잘된다 했다 야 다 먹었어 지금 안죽냐? 아 좀 아 공격좀 해봐 아 짜증나 죽겠네 공격 안돼 공격 안돼 그렇지 아 이제 튕기가 안되지 않나 아 뭐야 그게 왜 맞아 아 일로와봐 끌고와서 한꺼번에 죽이자 아 일로와봐 공격좀 해봐 공격좀 해 공격좀 해 공격좀 해 공격좀 해 아 공격을 안하네 아 너무 열받는다 진짜 아 됐어 됐어 입원하겠다 이거 하다가 공격좀 해 공격 끊지마 아 아 아 아 너무하나 방격도 안돼 방격 그렇지 공격좀 해 공격좀 해 공격좀 해 좀 제발 진짜 한번만 해줘 어으씨 다 무글를 했어도 다 안죽어져 지렁이 너무 많아 왜이렇게 지렁맞냐 무기가 제일 기본 무기라 그런가 아 나 못하겠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방격도 안되고 공격도 안돼 하 하 하 하 내가 올해 한 게임중에 제일 쓰레기 게임이야 어 공격도 안되고 방격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그냥 그냥 가까이 가면 서있어 그냥 클릭을 내가 뭘 누르던 그냥 서있어 그냥 서있어 그냥 아 아 씨 아 말이 되냐 이게 아 공격을 안하는 게임이 어딨어 방격도 아이 뭐 키가 있는데 눌러도 인식이 안통하는 게임이 어딨어 세상에 에이구 애초에 휴도 안먹힌다는거는 어 야 스케르톤 방금 나왔다 이래도 방패 하나 준다고 좋아하는 나이 어 잘나왔네 이번에 이따가 봐 좀 내기 나 찢는다 일단 내 생각엔 몬스터 차이야 어 이거는 갑자기 저를 공격이 안될 수가 없어 몬스터별로 버거가 있는거 같은데 앞으로 그렇지 뭐하냐 아 아 아까 갑자기 처음에 공격 잘 돼가지고 나 그냥 바로 이길 줄 알았는데 데미지가 너무 낮았어 공격이 될 때 그냥 안꺼번에 싹 뭐 위로 부르쳐서 그리고 이런거로 주던가 어차피 체력은 가면 차니까 로글드 공이라고 생각하자 아 스케레톤 방패 내놓으라고? 꺼져 어 스케레톤 방패 달라고 그래 아 재전소 여기서 나온다는거는 이제 못 먹는다는거 아냐 운팔 게임이 아니라 버그 게임이야 이씨 뱀장이다 뱀장이다 가자 돈 먹고 오자 너의 질문이 있다면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결국엔 그의 이유는 그의 이유는 그의 이유는 먹어 먹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와? 어? 아 아아 진짜 아 이게 다 함정이야? 풀떼기가 그러면은? 제정신인거냐? 어 이거 다 함정인거 아냐? 아 이거 우..잠잠잠잠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먹지 말자 어 어 먹지마 대각선으로 뜰수있냐? 대각선으로 뛰는 기능이 있냐? 어이군요 아아 깜짝이씨 헤엑 참 나 이거 못피하잖아 그러면은 넘어간 다음에 아 뭐하니 아 이거 어쩌라고 이거는? 아 하늘 막고 가라는거지? 아니구나 순차적으로 나오는구나 아 돈 생겼습니다 12원 아 그래 돈 먹었으니까 이번에 정만 안나오면은 문제없이 진행되겠다 그래 아 안맞으면 돼요 6마리 안맞지 나는 나는 안맞지 6마리 포션이라고 생각하자 53이네 포션 먹으면은 아 깜짝이야 공격 안돼 공격 안되 그래 괜찮다 그래 뭔가 몬스터마다 개별 차이가 있나본데 진짜 스케일 스케일 자체에 공격이 안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매끄럽게 되니까 아유 잠깐 또 한댔어 아 또 한대 이거 되지 보스전 저거 어떻게 해야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데 나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무기 살라고 한거 거든요 스켈레터 망패의 검이기 땜에 다 패줄거라고 믿습니다 밥이나 사라 하하 했다 국물상자같은 소녀 좀 빨리 가 보스만 만나면 죽이면 돼 보스를 그냥 공격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공격만 되면은 그냥 죽이면 돼 가서 그냥 때려서 아 너무 체세체력 손실 제일 안좋은건데 저것만 계속 가져가는거 아니냐 나 뭐 준거야? 너 왜 왔어? 살수도 없는데 살수도 없는데 아... 가자 이거 뭐 어떻게 안밟고 절로 간거냐 대충 못하죠 아 이 카드 어떻게 안밟고 간거야?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안밟고 지나왔어? 이걸 밟고 지나가는건데? 아 심지어 영웅의 유물이면은 저거 좋은거야 혹시 방법이 있는거야? 아무리 건너갈 수 있는? 아 저걸 밟고 건너가는게 순서인데 뭐 어떻게 되먹어 이 게임은 아 카미발이네 성공 성공 전부 아래로 들어갔다 모르겠다 아 포션 어 좋아 뭐 두마리 나오던가? 두마리 플러스 잭이였나? 포션이죠 뭐 가자 아 굴르네 죽일라그랬는데 좋아 아 왜 두번 굴러 아 깜짝이야 맞는줄 알았네 아 왜 안때려 아 진짜 좀 때려라 아 너무 열받아나 그렇지 때려주는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게임하면서?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이름이 좀 아 아 너무 화나 저거 한번을 못 먹었어 지금 음식 주냐? 잭이랑 육 잭 조금 피하기 힘든데 아 아 그만좀 던져라 이게 많이 던지니 아 잡았다 그만 던져 이씨 가봐 너다 아 그만 밟아 독 좀 뭐 독이 무슨 몸통에서 계속 나와 저주 아 공격좀 해 야 아이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공격좀 해줄래? 그렇지 잘했어 하아 너무 힘들다 너 피곤하다 그대로 있는건 뭐야 가만히 서서 죽으라는거야? 아 마지막이 아래로 내려갔네 어 성공 여기 있을수도 있겠지 그렇지 넘어가 보스만 만나면 돼 아무것도 필요없어 보스만 죽이면 돼 그냥 만나서 그냥 때려 죽이면 돼 물론 스킬로 뭐 보스를 더 빨리 잡는다 그런게 있으면 좋긴하겠지만 여기 있겠지 아 이딴게 나오면 어떡하니 야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돼 물 짜줘 좋아 여기 있을수도 있으니까 일로 건조사 가자 그냥 동물구조 좋아 초션이지 퀸이랑 퀸이라고? 참 나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독한 새끼들 진짜 아 아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아 그만던져 몇머리 몇마리가 있는거야 이거 오오 드리고 부셔 아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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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나 이거 왜이렇게 많냐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아아 너무 열받어 너무 열받어 아 부하 이렇게 많이 달고 나온단 말야? 왜 이렇게 많이 달고 나온 녀석들이었어? 아 공격 안돼 아아 지금 이건 여기선 대자 인간적으로 이거는 공격 돼도 힘들어 이 정도면 솔직히 아 결개쳐놨네 나한테 아 아 야 때려어 어 아 열받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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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야돼 이건 때려야돼 보수도 아니고 이거 뭔 짓이야 여기서 이런데서 때려 아 때려 좀 그냥 계속 때려 그냥 한 대만 때리고 얌전히 있지 말고 때려 그렇지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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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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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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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좀 해 공격 좀 해 공격 좀 해 안 했다 이거지 공격해 공격해 공격 좀 해 아아 진짜 너무 쓰레기 게임이다 공격 안 해 얘 그냥 하루에 공격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 공격을 안 해 그냥 아싸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왜 이렇게 많냐 근데 공격 안 하는 것도 혐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이 공격을 안 해 그리고 아이 공격을 공격을 안 해 그냥 안 때려 그냥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서 있는다고 무기를 보고 자기 무기를 보고 서 있다고 그냥 왜 안 되는 거야 공격을 안 해 아유 검색 좀 해 보자 아유 위기가 공격이 안 돼 그냥 공격 안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야? 인터넷에 글 같은 거 없어 공격 안 돼 아아 아아 너무 하기 싫다 아아 너무 하기 싫다 공격은 공격 안 돼 왜 왜 안 해 왜 진짜 왜 안 하는 거야 어? 이유가 뭐야 진짜 내가 진짜 다신 안 한다 2구 3구 4 5 6구는 절대 안 한다 진짜 나 빨빨리 뭐 카드 좀 집 그냥 스킵해서 그냥 막 집어넣어 몇 번째 알고 있는데 이거 공격을 안 해 하하 내가 모든 것들은 안 해 스턴 걸고 때리면은 데미지 완전 들어간 스턴 걸고 때리면 안 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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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짜증나 나 집에 가자 집에 나가자 동굴 나가 동굴 입구가 되고 뭐 나가 몰라 몰라 어휴 가자 가자 어 센터인데 이게 나와버렸네 아 몰라 빨리빨리빨리빨리라 가둬 coincidence 더 깊은 부분은 아 꺼져 다하고 몰따나가 어 짜증나 모든게 짜증나 지금 긁자 세계 12원이면 그럭저럭 평타지 가자 3웨브로 포스만 만지면 돼 그냥 그냥 공격만 가능하면은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싸우면 돼 공격만 되면 이길 수 있어 무조건 뭐야? 내 체력 빼가고 돈 주는 그거 아니었어? 아 몰라 아 마도 살아서 별로 안줄거 같은데 무슨 비싸게 줄거 같은데 아 온김에 보물상자 따가자 진짜 랜덤게임 아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 이 대체 카드 왜 섞는거냐 아무거나 누르고 찍으라고 그러지 그냥 룰렛 돌리지 어? 카드게임이라고 컨셉츠리나 하고 말이야 아 더럽게 아프네 또 아이씨 몰라 세계중 하나인데 뭐 어떻게 되겠죠 40원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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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왜 이렇게 잘 줬냐 뭐냐 갑자기 나한테 미안한거 보다 게임이 아 돈 아까워 그냥 가 아 나가 더이상 고통도 뽑고 싶지 않고 검은 수정 검은 수정? 앞서 나타난다 제안할 것이 있다네 어 짐승들을 없애줘 알았어 좁내기 포션들이네 음식 주자 이번에 어어 근데 수많은 버그가 있어도 피지컬로 깨어둔 내가 못 깨는 버그가 있지 공격이 안되는 버그라 믿을 수가 없군 믿을 수가 없어요 온갖 버그를 다 온갖 게임 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서 피해서 버그를 돌파해왔던 내가 이런 개같은 버그에 걸리다니 아싸 스크레톤 황패 존명개야? 애매한걸 준다 또 돈으로 뽑는거 뽑겠다 이건가? 골드달라그러고 여기가서 따야되서 볼자 좋아 헛짓거리 하지마 팔이면 많이 줬다 야 크만 먹고 줬네 아주 그냥 어? 포션들이다 여섯개 좋아 12 56 아 나 근접이네? 아 왜이렇게 헷갈리게 날라 돈 줘 돈 줘 돈 많이 들어온다 돈 많이 들어온다 저기 좀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네 시력이 좀 많이 없다 170원 음? 일로 가자 먼저 가야되니까 체세체력을 왜 가져가 보석상 160원이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능력 쓰지 말다가 마지막에 써야겠다 눈에 쓰면 고기 들어간다며 음식 음식은 고기밖에 생각이 안나 아 동물 구조였네? 하면 좋은거였네? 빨리 가자 좋은게 어디 세상에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사제 소환하는데 가서 포션 아 장난하냐? 아 무슨 퀸이 나와 아우 아 스케일 6마리 퀸은 좀 심하잖아 총이잖아 쟤들은 스케일은 방패이고 또 거기다 밸런스 너무 잘 맞춘거 아니냐? 함정 졸라마나 공격, 공격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길게 안바래 자 아 죽겠다 뭐냐? 포탐 뭐야? 포탐 뭐야? 멘탈 나갔나봐. 실력으로 졌어. 포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진짜 버그 한 번만 안 걸려주면 안 되냐? 버그 한 번만 안 걸리면 그냥 한 번에 깨줄 수 있어. 애초에 버그가 안 걸렸으면 나는 처트에서 깼어. 버그가 왜 걸리는 거야 이거. 잠봄한테도 걸리고 그냥. 보스한테는 그냥 필로 걸리고 이거. 개같은 거. 아 그만 좀 축복이고 나발이고 그냥. 보스만 만나면 돼. 보스만 찾으면 돼 그냥. 가서 버그만 안 걸리면 이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네. 너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의가 있는지. 네. 너는 선택이 아니라. 아멜리아의 그는 이미 알고 계신 걸 알 수 있는지. 네. 너는 이미 알고 계신 걸 알 수 있는지. 자선 받아놓고 줄거면 그냥 줄 것이지 어? 디엣이 보고싶은 마음도 하나도 안들어 진짜 그냥 이 게임 끝내고 싶어 무기 내놔 아 빛으로 들어갔네 잘 나왔다 혈액검매 혈액검매 야 이게 그러면 그거야? 아니 죽는데 이거 가다가 그러면은? 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식사만 했기엔 먹은거 다 처먹고 죽었는데 어떡해 기부해서 그래다 자선 빠져가지고 잉카운터가 안됐구나 자선 빠져가지고 잉카운터가 안됐구나 저렇게 되네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될줄 알았는데 저런거 신경써 만들 정신있었으면은 버그나 없애지 주제넘게 저 땅걸 패치하고 자빠졌네 버그도 안잡은놈들이 야 시너지 받는거 나왔다 대박이다 진짜 개대박으로 나왔다 퀸 스턴 걸리나? 퀸 걸리면은 그냥 썰어다 남을텐데 아씨 엉덩이 아팠어 하도 앉아있었더니 아 공격.. 공격을 하다가 뭐 튕겨내다가 뭐라도 해 뭐야 아 아무것도 안돼 아씨.. 진짜 아우 너무 열받아 아무것도 안돼 진짜 공격도 안되고 그냥 밀치기도 안되고 밀쳐서 뭐 스턴 건 다음에 때리면서 3배? 밀치가 안돼 안돼 아무것도 그렇다 했다 했다 뭐야 뭐하는거야 이거 뭐야 뭐 혼자 굴러 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니 클릭이 안될 리가 없는데 내가 다른게임하면서 이런중에 한번도 없는데 진짜 클릭이 안되나? 좀 바..바닥을 좀 클릭해보자 아니야 클릭이 안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안될 리가 없는데 야.. 기절시키고 때리면 될라나? 이러고 얘기 나오자마자 치 하나도 안먹히는 것 봐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아.. 아.. 너무너무 쓰레기 게임이라서 짜증나 하하... 개쓰레기 게임 진짜 오늘 일요일에 왔어요?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강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아... 이게 분명히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에요. 내 생각에는 뭐가 지금 안 맞아. 뭐 DLC가 안 맞던, 뭐가 안 맞던, 패치를 어떻게 했던 공격이 안 됐으면 분명히 공격이 안 돼서 뜰 거란 말이지?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지금 돼서 어... 어어... 어어... 번개 나왔다. 아... 씨... 빠를... 퀸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이놈의 동네는. 퀸 아니면 킹이냐? 아 뭐야, 어딜 보고 때리는 거야. 자동 타겟팅인데. 아 뭐야, 어딜 보고 때리는 거야. 자동 타겟팅인데. 점 진짜, 이씨. 왔다. 왔다... 너무 지금 분노의 몸이 지금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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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노에 지금 차 있어. 미칠 것 같아. 이게... 이거 실패 걸리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다. 아, 좋아. 너무 좋은 게 이거는 약한 애들이 와서 체력만 올라가, 그냥. 이런 맛이 어디 있어. 다행이다, 야. 벗기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전투에 들어가면 체력이 무조건 2가 올랐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 전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아... 글자 함께! 하자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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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번역을 통하여 많은 번역을 통하여 여러가지 번역을 통하여 여러가지 번역을 통하여 여러가지 번역을 통하여 여러가지 번역을 통하여 어떻게 알지 모르겠어요? CONMEN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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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말라 방종화 시간이야 거울걸려 가지고 계속 처맞기만 하다가 방종화 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눈 보미상자로 돈 받으면은 가서 먹고 와야겠다 저렇게 한 번에 나오면 볼 수 있는데 말이야 저렇게 한 번에 나오면 뭐 나오냐 15골드 올 뭐야 이거는? 타격을 입을 때만 더 강해져 필요없죠 어느정도 화멸합시다 화멸 화멸이 빨라서 dps가 더 쎄죠 음식 사야지 너무 지쳐있어 지금 아 딱 주네 10개 가자 아 아 짜증나 왜 그렇게 튼튼한거냐 걔네들은 스케일 걔네들은 아이씨 아이씨 버걸려서 못 때리면은 금방 뒤지기라도 할 것이지 아이씨 하루종일 때리게 만드네 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하루종일 왔다갔다 그러면서 욕만하게 만들어 아이씨 뭐해 이씨 아이씨 운영무상 운영무상 어어육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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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좀 만나게 해줘 아이씨 아이씨 뭐해 실패 뭔데 아 병신아 카운터 봉인당했어 음식 절반 주고 하 아 그냥 간둘까 그냥 아 너무 재미없는데 너무 재미없어 그냥 어 버그라도 없으면 몰라도 버그까지 있으니까 더 재미없어 안그러 재미없는데 하지 말아라 아 모든게 하기가 싫어 어어 어디 보고 때리는거니 이거 자동인데 아 가면 음식 줄지 맞다 까먹었다 아이씨 아 오 오 어휴 뭐 죽었냐? 자 때리면 무력과 삶까지 때리는구나 뭐하냐 아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공격도 안되고 심 이상한 카드나 뽑고 아 가차게임에 그 카드 뽑는건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샀으니까 근데 공격 안되는거는 전혀 관계 없잖아 나는 공격 안되는거 생각하지 않았다고 난 이 게임을 살 때 이 게임이 버거 걸려가지고 공격이 안될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방송할 시간인데 간다 그냥 이번엔 야 정체력 원퀴 깨자 진짜 진심으로 어 자 진심으로 원퀴 깰 수 있어 어디서 저렇게 퀸 퀸 카드를 수십장에 쳐넣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도박장이 없으면 바로 손목까지 날아갔어 진짜 이걸로다 온깡으로 저렇게 넣어서는 안되는 숫자를 넣고 다니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아 아 왜 젤 때려 미친 게임아 아 코앞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 하 됐다 아 아까 나 음식 절반 주고 저주 두개 걸린 순간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네 아 항상 성공만 있었거든요? 근데 실패랑 대실패가 있는거에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건강한 체질 주고 와우 아이템 장난 아니야? 아 투구를 줘 재수가 더럽게 없어도 정도가 있지 투구 때문에 고르면 반피로 시작하는건데 이거는 내보내주나 빨리 아 아 강을 왜 건너 나 건너는거 안 눌렀어 어 어 어 시X 건너는거 안 눌렀어 나 그냥 아 강이구나 이러는데 건너고있어 지 맘대로 개 쓰레기 게임이라니까 진짜 벌써 킥나와서 그냥 두번째부터 어? 어? 두 투드로우부터 엑조디에 뽑았다고 번데 왜 이렇게 없냐 아 왜 이렇게 아 뭐하냐 진짜 뭐야 뭐야 아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대로 해 제대로 진짜 방종 시간이야 진짜 딱 방종 시간이야 나 이거 다음에 또 켜서 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끝내야 돼 그냥 한 번에 그냥 게임 깨야 돼 이거 잠 못 자 오늘 이거 못 깨면은 시작해 이거 얘 얘 죽이는 그런 게임 없냐 독립 게임으로 만들 생각 없는 거야 저 카드마스터 죽이는 거 야 내가 백 번은 죽일 수 있어 진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게임 하다가 화나서 모니터 때려 부수고 키보드 때려 부수고 하잖아요 나 이제 이해 안 됐거든요 이해한다 이제 아 그만 떠들고 넘겨줘 빨리 다음 카드로 아 씨 개 짜증나 진짜 왜 저렇게 말 맞는 거냐 제작적으로 저렇게 말 맞냐 아 씨 아 길목이네 당연히 길목이겠지 길목 아닌 게 더 이상하지 나 뭐 받았어요 근데? 아 돈 주는 거? 같은 거 줬네 대출해줘 좋아요 아 스턴이 없는데 무슨 스턴 상태에서 추가 데미지야 아 스턴이 없는데 무슨 스턴 상태에서 추가 데미지야 스턴이 없는데 무슨 스턴 상태로 추가 데미지야 저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못하고 싶습니다 우리 게임은 바로 그리고 너는 정말로 되어있습니다 40분 나와서 어어어어어어 자주 못 푸나? 가자 너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이 간단한 것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땐 저는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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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 야! 미쳤나봐 진짜 30원 가져갔어 30원 가져간다 처음 봤어 아 체력 왜 이렇게 없냐 아 체력 왜 이렇게 없냐 아 빨리 주워 이 뭘 큰일기 안들고 날리냐 체력 왜 이렇게 달어 아 음식 없구나 음식 좀 줘 아니 음식 달라고 죽었잖아 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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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 1